여기 돈 없어? 여기 가방에 봐봐 이거 딱 카드시로 뭐야? 코인 거야 우리 세게 쳐 세게 손 하지 말고 될거야 응 그냥 이렇게 그냥 아껴면 되나? 더 해야되지 않을까? 엄마 되게 긴데? 엄마 말 어딨어 석쪽에 이익이 쓰인 서북 방면에 좋은 일도 있다 보시겠네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지? 여기지? 응 야야 이쁘야지 응 야야 이쁘야지 야 야 거기 엘리베이터 밖에 없대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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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가 시그네처 같다 와이어를 통해 바람결을 표현하고 각도가 다른 거울에 비치는 다양한 자신의 자아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여러분 어디를 참고 어둠이 차가운다 미친놈 어둠이 차는 진짜 됐어 none of this seems to matter 아 아 아 아 아 아 아